루키 2장 1절에서 13절 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루키 2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에게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여인 루시 나오미에게 이르되 나로 밭에 가게 하소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게 나이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루시 가서 베넌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레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렘에서부터 베넌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보아스가 베넌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이르되 이는 네 소녀냐 베넌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가로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합지방에서 돌아온 모합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넌자를 따라 탄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다 보아스가 루데게 이르되 내 따라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의 배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의 기로 온 것을 마실지니라 루시 땅에 엎드려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여는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느니라 요하께서 내 행한 일을 보응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요하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같이 보겠습니다 루시 가로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시녀의 하나와 같이 못하오나 당신이 이 시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 들어가기 전에 먼저 앞부분에 대한 내용들을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루키는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시대는 타락 그리고 구원 이것이 반복되면서 점점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타락하게 되었고 사사시대의 마지막에는 결국 사람들이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여 영적 파산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시대임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로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등장하는 루키는 사사시대에 일어난 또 다른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앞에 루키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사사들의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엠의 한 사람이 그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에 가서 우거하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레기요 그 아내의 이름은 나오미요 그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료니니 유다 베들레엠 에브라스 사람이더라 그들이 모합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유하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레기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합 여자 중에서 아내를 취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거기 거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기료니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그렇습니다 유다 베들레엠의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엘리멜레기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내인 나오미 그리고 두 아들을 데리고 베들레엠을 떠나서 이방인의 땅인 모합으로 향하게 됩니다 모합 땅에서 엘리멜레기는 죽게 되고 나오미와 두 아들이 남아있었는데 두 아들은 결국 모합 여인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후에 결국 두 아들마저도 다 죽게 되죠 당시 베들레엠을 잠깐 생각해 보면 어떤 나즈막한 산등성이었습니다 이 지역에는 곡식이나 올리브 포도를 재배했었는데 이곳은 강수량이 좀 적었습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모합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강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 엘리멜레기라고 한 사람은 모합으로 이주할 것을 결정하게 된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고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기근이 있으므로 인해서 또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애굽으로 피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이 아브라함 보면 영적으로 먼저 깨어있었어야만 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물었어야만 했는데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리고 루키 1장에 등장한 엘리멜레기도 영적으로 깨워서 하나님께 묻지 아니했던 것이죠 결국 자신의 생각으로 지금의 눈에 보이는 대로 결정하고 판단하여 이런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하고 또 행동으로 옮겨야 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바로 영적인 깨달음입니다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가치관이나 기준에 따른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하늘의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열한기상 3장 9절에 보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라고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이건 개혁 개정으로 볼 때 지혜로운 마음을 개혁 개정에서는 듣는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말은 듣는 마음을 종에게 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참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절하게 듣고자 하는 그 마음을 종에게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모합당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라는 소식을 듣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금 자기의 고향의 기근이 아니라 그곳에 풍족함이 있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와 함께 출발했지만 그 중간에 그들에게 고향 모합으로 돌아가서 새로운 인생을 살 것을 권면합니다 나오미는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 두 며느리에게 해줄 수 있는 최대의 선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결과적으로 오르반은 고향으로 돌아갔고 루스는 나오미 곁에 남아 있습니다 루키 1장 14절에 보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반은 그 시모에게 입맞추되 루스는 그를 붙쫓았더라 그렇게 베들라엠에 도착한 나오미와 루스는 고향 사람들에게 적지 않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사실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기쁨이라는 뜻인데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부르시도 마라 왜 그렇습니까? 그는 아무것도 지금 가진 것이 없이 텅 빈 모습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이름을 부르지 말라고 합니다 이제 나오미와 루스는 살아가는 것이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이렇게 막막한 상황이라고 여겨지는 그들의 상황에 반전 이 반전을 시작하겠다는 신호를 오늘 본문 2장 1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 멜렉의 친족 중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름은 보아스더라 했습니다 나오미는 자신은 텅 비었다고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고 했는데 그가 바라봤던 자신의 처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처지라고 생각했는데 그에게 남편의 친척인 보아스가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유력자라고 하는데 그는 돈 많은 재력가일 뿐만 아니라 이 유력자란 재판을 주재할 수 있을 만한 권력을 가진 사람을 또한 가르칩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 1절에서는 좋은 반전을 예고하면서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면 루스에게 있어서 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곳이 어떻습니까? 고향이 아니지 않습니까? 타지입니다 그렇다면 루스의 입장에서는 도대체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하게만 할 뿐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는 희망을 붙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어느 밭이라도 내가 찾아가겠습니다 그때 찾아가게 되면 은혜를 내가 입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 그들이 당한 상황은 참으로 처참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사실 신명기법에 따르면 가난한 자를 위해서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있지만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밭에 주인이 호의를 베풀거나 허락이 있지 않으면 그런 일을 이삭을 줍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도 루스는 이리저리 다니며 이삭을 주웠고 그러다가 어느덧 루스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까지 오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루스는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리고 마침내 루스는 어떻게 됩니까? 우연히 그곳을 찾아온 밭의 주인 엘리멜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엘리멜렉은 또한 우연히 루스의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게 되죠 루스에게 결국엔 자신의 밭에서 떠나지 말고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허락까지 해줍니다 8절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보면 어쩌면 한 편의 드라마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떻게 이렇게 짝짝 드라맞게 만남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드라마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말입니다 루스는 우연히 보아스의 밭으로 갔으며 마침 그때 또 우연히 보아스가 그곳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더 드라마틱한 것은 너무나 우연스럽게 보아스의 눈에 루스 그렇게 크게 보였던 것입니다 정말 하나의 로맨틱 드라마를 연상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우연이라고 할 때 이 우연이라는 표현을 어떻게 사용하십니까? 예를 들면 이게 얼마만이야 이렇게 우연히 이곳에서 만나네 이라고 사용하시죠 또 보통은 참 우연히도 좋은 기회를 내가 잡게 됐어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연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합니다 제가 한국에서 전도사 시절 아주 오래 전인데 청년 선생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교회에 오는데 너무 시간이 없었습니다 제가 늦게 출발해서 시간이 없어서 버스 정류장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즉시 버스가 오게 해달라고 그런데 기도가 끝나기 무섭게 차가 바로 눈앞에 나타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제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라고 고백하더라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사실 이 모든 것들이 우연입니다 그냥 우연히 차가 온 것이라고 여길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 그리고 그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응답이며 하나님의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으십니까 우리는 우연한 삶을 여전히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날마다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고 계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엘리 멜렉처럼 어려운 환경에서 하나님 찾지 아니하고 자신의 소견에 오른 대로 판단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게 도와주십시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와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찾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세상엔 우연이라는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고 섭리임을 알고 날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며 인도하심을 믿고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찬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나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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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